은성아! 은성이는 올리고 은성아 네가 올라가 네가 탑으로 올라가, 탑으로 잔매FC도 한 선수 한 선수가 무서운 선수들입니다 지하가! 은성 가! 김은성 선수가 최전방으로 가세합니다 갑니다, 갑니다, 갑니다 지금 잔매FC가 전수를 좀 바꿨는데요 맞아요 김은성 선수가 최전방으로 올라가면서 좌우측 측면에 아무래도 김건우 선수, 우선수, 발빠른 선수를 두면서 패키튼 스트라이커를 김은성 선수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형원, 형원, 뒤에 한다 우리가 상대의 전술의 변화를 잘 읽어야 되겠습니다 대훈이 줘 기다려, 기다려 돌려, 돌려 박찬혁이 볼 잡고 유현웅 유현웅 선수입니다 왼쪽을 봅니다, 측면 김건우 여기 가죠 김건우 둘이 수비합니다 쭌쭌쭌쭌쭌쭌 돌파가 됐어요 좋아요, 좋아요 가랑이다 가랑이다 안쪽으로 갑니다 매력하네요 선수 두 명이 지금 겹쳐 넘어져 있습니다만 경기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용식 쪽으로 오른쪽 측면 빠르게 불러야죠 두 선수 다 일어났습니다 이 선수 빨라요 그렇죠 문선웅이거든요 문선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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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릅니다 반대쪽 다행이다 정말 빠른 선수 양쪽에 포진되어 있네요 문선웅과 김건우 실이 이제 어쩌다면서도 좌우측에 발빠른 선수를 뒀잖아요 김준현 선수와 지금 이장우 선수가 잘 마크하고 있네요 김은성 선수는 안드레진이 그냥 철덕 수비를 하고 있어요 예실수가 나오네요 볼로 찌네 김준현 준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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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빨리 안쪽으로 볼 다시 뒤로 갑니다 지금 우리가 수세인데요 이 위기를 잘 넘겨야겠습니다 상대 볼 잡았을 때 비켜주면 안 됩니다 같이 맞받아 쳐주고 같이 부딪쳐줘야 돼요 너무 앞에서 머뭇거리는 경우가 많아요 간다 간다 자 공이 터치 아웃이 됐습니다 어쩌다 벤져스의 공격권 빨리 해 앞에서 앞에서 지금 비웠잖아 줘 줘 그냥 던져 그냥 던져 민호 나오면서 민호 나오면서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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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경독 넘겨 내꺼 반대 반대 자 김은성 물 잡았습니다 자 김은성 안쪽으로 파고 들어갑니다 그러나 지금 유은교 수비까지 와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안 돼요 안 돼요 다행입니다 김건호의 슈팅 다행입니다 천만다행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김건호 아웃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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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매일 경기마다 이런 실수가 나오고 있거든요. 진짜 문제가 류은규 선수까지 들어와서 여기에서 끊기니까요. 실점으로 해도 할 말 없었던 상황입니다. 박지원 선수가 그래도 태클하지 않고 끝까지 보러 따라가주면서 머물러준 게 김건호 선수의 슈팅을 방해를 했습니다. 그러니까 김건호 선수가 힘이 들어가죠. 큰 유기를 넘겼습니다. 김건호 선수